코에 점이 있어서 코점박이라고 해요. 기분 좋아요. 반가워요. 저는 코에 점이 있어서 코점박이라고 해요. 기분 좋아요. 반가워요. 점이 점이 있어서 더 커요. 그래서 앞으로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. 저는 새벽яют Kolivar과 Metrum 공공의 주황색을 즐기고 있습니다. 이제 코암트와 나의 코에 도착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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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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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반에 꽂아서 물을 더 주세요. 죽은데 물렀는데 염증이 지금 심해요. 그래서 아까 구름이 지지게 나왔거든요. 지금 딱 하나 가지고. 구름나 물고기. 품에서 안에서 곰프고 있습니다. 이건 수빈이 되면 나라가 지고 있어요. 사반에 가득한 나라가 지止 Quim근인데요. 대피올 다리. 바다다다. 가득한 나라가 도착할 때까지 되었어요. 이 물에 두고 바다. 그래서 이 물에 제거 받는 어떤 맛이였어요? 오렌지에 찍었을 때 앞장에 다가 오는 날씨가 오는 날씨였습니다. 또다시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. 엄마가 너무 잡으려고 했는데, 내가 왜 저녁은 날씨가 왔는데, 엣지에 외국은 생물이 남은 날씨가 왔습니다. 고름보다는 씻어내고 있는데 아까 이게 수액 들어갔던게 지금 거기에 있는 썩은 물 썩은 체액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띵 띵 띵 띵 띵 띵 班 띵 띵 띵 띵 띵 띵 띵 근데 팔이들 안구이잖아 썩는 냄새 안 나니까 이놈아 오늘 두 번째로 약사로 갑니다 아까 많이 아팠던 늙은 할머니개가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될 것만 같아요 안그러면 폐혈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염증이 너무 크게 광범위하게 발생을 해가지고요 항생제 주사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살겠다고 그래도 다리 쪽에 주사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후풀어 오르면 안 돼 미안하다 내가 왜 와서 그래 아무래도 먹을 옷이 있으니까 살 것 같아요 17살이 되신 분입니다 거칠게 17년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들어 시내로 시내로